안녕 여러분 벌써 2019년에 크리스마스도 다가왔네요 저는 지난 주말동안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 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왔는데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했던 휴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 같이 보실까요? 짠! 이렇게 선물 사왔어요 포장도 직접 했습니다 트리 밑에다가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? 무언가 찍는 거야? 네 아 뭐야? 자 현비 그 알찌 이거 놓고 호박이랑 이렇게 챙겨줄게 먼저 올리브오일 넣고 같이 애호박 볶음 할 것 같아요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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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여깄수 와 이거 어떻게 넘겨도 돼? 풀빛이 안 돼 잘 넣어 아 맛있어 그럼 둘이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둘은 다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같이 배워 먹는다. 요거는 다emoется. 된장찌개가 niet geloven. 근데 중국 그리고 밥이 왜할 테니까요.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. 야채 계속 넣고 있어. 왜? 야채가 계속 늘어나서 후추 계속 넣고 있어요. 왜? 오! 왜 맛있어? 왜 맛있어? 너무 맛있게 됐다. 아, 한기야! 먹는 거 아니야? 아! 음! 음, 진짜 맛있어요! 네, 양자, 양자, 나이스! 아! 뭐가 좀 남겨? 어디서 왔어 아, 여기 왔어 말 텐데, 사실 뭐가 왔어 아, 여기 왔어 너무 맛있어 아, 아, 여기 왔어 예, 일어나 네 아... 여기 놔 var 검정값으로 왔어, 검정값으로 짠 알리나가 잘라준 야채로 만든 야채 볶음! 물때른거야? 네 아홉이 없어져요? 우리 선생님이 돌아와요 이제 누구나 돌아와야 되는데 잘 놀고 있어 뭐하는거야? 퇴자 퇴자 나 안쳐 지식났어요 형이? 야 이러면 불꽃봉이 차려야 될까 뛰어버렸네 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버리는거 아니죠? 맛있게 먹으려고 먹샐 수 있는거 먹는지 여러가지 양념품, 주위, 오니소스, 양념 소일도 사로잡은거 생명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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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을 그리고 방울토마토, 방울토마토 있잖아, 한 줄기에 막 왕창 달린 거 있잖아. 그런 것도 유전자, 유전자. 많이 들었어. 아니, 이제 저게 오케인처럼 그걸 마트에 끼웠어. 그걸 이렇게 대면 오케인하게 당기하는 입장이 안 돼. 왜? 저기. 아, 잠깐. 이거만 좋아. 내가 지금 먹으면 오직 왜 이렇게 쓰지? 이거만 하신 분은 안 들겠어. 내가 먹으면 많이 드세요. 또 같이 먹어요. 아시는 거 뭘 이렇게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? 이건 쉬는 거잖아. 양도 잘 맞아. 굿! 여러분, 지금 이거만 가지고 있어요. 여기가 너무 맛있어. 여기가 좀 이따가 봐. 맛있어. 나, 이거만 하시냐. 여기가 좀 이따가 봐. 잘 들어가면 젓가락이 익었다 오빠 이거 하고 아주 오래 해야 돼 잘 왔어요 너무 뜨거워 못 먹었어 여기 또 맛있는 목살 스테이크 이런데 줍니다 너무 예뻐 어떡해 어머 이거 3D인데요? 디테일 털 털? 장난 아니다 내가 더 먹어줄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내꺼지? 네 맞아? 왜 이렇게 많이 안 남았어? 누가 마셨어 이거? 몰라요 저는 저 혼자 안 먹었어요 너지 웃지마 너잖아 너지 오빠는 뭐라고? 너지 오빠가 뭐라고? 너지 오빠는 뭐야 너지 오빠 지금 이해 이거 맛있어? 이거 먹어봤어? 다 맛있어 이거 먹어 지금 그만 먹어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꿀이야 진짜 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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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니까 꿀이다 워싱크 진짜 맛있어 이게 꿀이래요 꿀 이거 약간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 생겼어요 누구래가지고? 아니 이게 굳었어 저 그렇게 어울렸어 아니야 그만큼 아니야 맛있어 꿀을요? 그럼 이렇게? 꿀 근데 러시아는 꿀을 그냥 이렇게 숟갈로 퍼먹어요? 그럼 러시아가 아니라 꿀이다 나는 뭐라고? 그럼 꿀은 어떻게 먹는데? 한국은 물에 타고 아니 떡 찍어먹거나 무슨 소리야 뭘 뭘 알았어 먹어봐 일단 먹어봐 진짜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아 꿀 맞네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직원 멘rig 크리스마을 동 1968 눅 brill짝 shocking 꽤 syllable 크리스마을 너무 엄마 잠깐! 어째! 사진찍고! 사진찍는거니? 2019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는 평일이라 좀 앞당겨서 크리스마스에 새해한 축하나를 이리 잡았습니다 오늘 하늘동안 웃음으로 나누셨구요 오늘은 더 멋진 일이 아주 멀으실거에요 축하드려요! 다들 건강하세요! 축하하세요! 정말 좋아! 인사 한번 볼게요 두루기 얼굴이 딱 나와 연어 먹어보라고 연어 먹어봐 연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연어 먹어봐 연어 먹어봐 이건 왜 훔 damages! 왜? 아휴 이걸 왜 냄새 쫓겠어요!! 왈고 다르게 오늘 포커 야, 도움들. 우리 또 직립적인 이름은. 그리워. 그니까 가끼리. 바꾸고. 웰싱 мет가 유연시. 마꾸고. 지금 몇년째, 몇년째. 알으면서 여기. 플로리지가 과연 있을까? 과연 있을까? 저기요. 어떻게 생각해요? 있겠지. cu 눈을 잊어 입ise 아름다우 다 마 아이고야 오 진짜 맛있다 아 양두가 좋아 제일 중요한 양두가 좋아 그 한 개 혼자 다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1.5 1.5 1.5 눈빛이 총 눈빛이 총 4.5